샹치와 텐링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빈현입니다. 드디어 마블의 25번째 영화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이 개봉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속 떡밥과 비하인드, 그리고 쿠키 영상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샹치의 여동생 샤링이 운영하는 마카오의 불법 결투 도박장입니다. 샹치와 케이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자마자 판돈이 작은 결투들이 벌어지는 방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중에는 태권도와 스모 선수도 볼 수 있었고 마지막 방에는 나타샤가 해방시켜준 위도우 그리고 아이언맨 3편에 나왔던 익스트리미스라는 약물을 주입받은 남자가 몸에서 붉은 열을 내뿜으며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이후 가장 판돈이 큰 경기장에선 웡과 어브미네이션이 싸우고 있었는데 결투가 끝나고 꽤 친해 보이는 둘은 웡의 포털 너머의 어떤 공간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참고로 어브미네이션은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미군의 통제하에 특정 시설로 이동되었는데 그곳은 알래스카 북쪽 끝에 있는 도시 베로에 위치해 있는 특수수감시설이라고 에이전트 오브 쉴드라는 마블 드라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이 드라마는 정확히 마블 시네마티 유니버스라고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어브미네이션에 대한 추가 정보는 마블의 공식 블루레이 수록 단편인 마블 원샷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는데 즉 이번 영화 속 웡의 포털 너머는 어브미네이션이 수감되어 있는 로스 장군의 구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웡의 도움이 없이는 이곳을 못 빠져나올텐데 그가 어떻게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시리즈 시헐크에 출연한다는 것인지 시헐크에서 탈출도 웡이 도와주는 것인지 등은 드라마에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장면에서 또 한가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웡이 불법 도박 싸움터에서 파이트 머니를 받아야 할 만큼 마블 세계관의 슈퍼 히어로들의 지갑 사정이 진짜 안좋다는 것인데 이는 이번 영화뿐 아니라 팔콘의 윈터솔저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팔콘은 동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직원이 팔콘을 알아봤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소득 증빙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 결국 대출은 거절됩니다. 즉, 지구를 구하는 것은 이들의 책임과 영향력만 늘어가는 행위인 것이고 블랙팬서나 아이언맨처럼 원체 돈이 많은 슈퍼 히어로들이 아닌 이상 대다수는 자기 밥벌이랑 슈퍼 히어로 일을 병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번째는 텐닝즈입니다. 예고편에서부터 텐닝즈의 활용도가 얼마나 방대한지 보여주길래 본편에서도 텐닝즈의 활약을 상당히 기대했는데 영화가 전체적으로 액션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아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도 안되게 강력한 무기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웬우가 지난 천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텐닝즈 덕분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정보는 에인션트 원이 거주했던 카마르타지에 보관되어 있는 고대의 서적에도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 카마르타지의 서적에는 인피니티 스톤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아가모토의 도구들 우주의 거신인 리빙 트리 뷰널의 지팡이 등 아무리 희귀하더라도 기록이 있는데 텐닝즈만 쏙 빠져 있으며 이제껏 우주 곳곳을 돌아다닌 캡틴 마블도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본 브루스조차 그 구성요소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웬우가 애초에 텐닝즈를 어떻게 획득했는지 그 속에 담긴 힘은 사용자의 노화를 막아주고 전투 도구로만 사용되는 게 맞는지가 앞으로 샹치가 텐닝즈를 사용하며 알아내야 할 점입니다. 세 번째는 마블 세계관에 새로 나타난 소재 용의 비늘입니다. 고대의 마을인 탈로에는 용의 비늘을 갑옷뿐 아니라 무기에도 활용하고 있는데 현대의 무기 이상의 강도를 갖췄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에 용이하기도 하지만 텐닝즈와 함께 어둠의 문 너머에 존재하는 듀엘러라는 괴물들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소재였습니다. 와칸다의 비브라늄이 현실에 존재하는 철광석이나 다이아몬드처럼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면 용의 비늘은 미지의 존재인 용에게 비롯된 영적인 힘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인데 비브라늄이 현재까지 마블 유니버스에 광활하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용의 비늘도 샹치 외의 마블 슈퍼 히어로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쿠키 영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쿠키 영상은 캡틴 마블, 헐크인 브루스 배너, 웡, 샹치, 그리고 케이티가 모여서 텐닝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서 핵심은 텐닝즈가 미지의 도구라는 점 그리고 지난 천년 동안 외누가 사용할 때는 몰랐던 웡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샹치가 텐닝즈를 사용하자마자 카마르타지에서도 그 에너지가 느껴졌다 라고 언급하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텐닝즈 깊숙한 곳에서 어딘가로 혹은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첫 번째 쿠키 영상은 샹치가 슈퍼 히어로들에게 합류해 활동한다는 공식 선언이자 텐닝즈에 얽힌 의문점들을 잔뜩 제시하며 앞으로 텐닝즈를 사용하는 샹치를 중심으로 밝혀나가야 할 점들이 많다는 기대심을 심어주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쿠키 영상의 경우 동생 샤링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텐닝즈의 리더가 된다는 설정인데 이번 영화에선 중국 내부의 텐닝즈 기지만 보여줬지만 애초에 전 세계의 요원들을 두고 있다는 설정이고 지금까지는 외누의 명령에 따라 악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러 왔지만 샤링이 통제하는 이상 단순한 범죄 집단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팔콘의 윈터솔즈에 나왔던 테러 집단 플래그 스매셔 마블 세계관 속 새로운 무법지대인 마드리풀의 암흑 세계 리더 파워브로커 어벤져스는 못되었지만 그들의 범접할 정도로 강한 인물들을 한 명씩 모으고 있는 발렌티나 등 어벤져스 엔드게임 전까지 지구를 위협하던 눈에 띄는 집단은 히드라 정도에 그쳤던 데 반해 엔드게임 이후의 마블 세계관에는 단순히 선악으로 나누기 애매한 다양한 목표를 지닌 집단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알같은 점들을 정리해보자면 영화 초반에 샹치가 들어가는 건물 옆에 붙어있는 포스터에는 블립 중후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화하세요라는 포스터가 붙어있는데 블립이란 타노스의 영향으로 인구 절반이 사라졌다가 5년 만에 돌아온 현상을 의미하며 엔드게임 이후 영화와 드라마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없어졌던 온 세상 절반의 사람들이 5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블이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노출시키고 이미 팔콘의 윈터솔저에선 블립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변화에 불만을 갖고 테러 집단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되는 마블 세계관 속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까메오 수준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살이 왕창 빠져버린 귀여운 무명 배우이자 만다린이라는 가명으로 텐링즈의 리더마냥 사기쳤던 트레버 슬레터리는 이번 영화의 대표적인 개그 포인트였으며 그의 신비한 동물 통역사 역할도 나름 재미난 반전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초반에 샹치가 미국에 도착한지 얼마 안됐을 때 어떤 사람에게 야 거기 강남스타일 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샹치는 나 한국인 아니고 중국인인데 라고 대답했다는 썰을 친구에게 들려주는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샹치의 배우 심우리우가 대중적으로 얼굴을 알린 첫 작품은 캐나다의 드라마 김씨네 편의점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배역은 캐나다로 이민 간 한국인 김씨의 첫째 아들 김정이었는데 그래서 샹치의 영상에 김씨네 첫째 아들이 렌터카 사업을 하다가 슈퍼히어로가 되었다는 댓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샹치 속 심우리우의 국적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제작진의 의도가 담긴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노래방 장면의 경우 샹치가 원작에서도 한국계 미국인인 아마데오스 조 미즈마빌과 노래방을 자주 가기 때문에 영화에서 그대로 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샹치와 텐링지의 전설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오셨다면 시청하여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